봄투데이 포레스트 그린의 갤럭시 노트 베이직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. 제품 색상은 레드 색상입니다. 제품 안쪽 구성품에는 스마트 앞면과 뒷면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필름 두 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케이스 안쪽을 보시면 간단한 카드 한 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케이스에 갤럭시 노트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옆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제품 위쪽을 보시면 각 홀이 오픈이 되어 있어 밑부분 또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 제품 기능성에는 DMV 시청 시 다양한 각도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거치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최고급 인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도 제작이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